안녕하세요 유프리입니다 오늘은 정보 보완 기사 시간이고요 디도스를 오늘 끝내려고 합니다 제가 너무 디도스를 오래 잡고 있었고 저도 디도스 하나만 하니까 재미가 없어 가지고 물론 디도스에 대해서 프로그램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툴을 통해서 이 해킹하는 모습들을 보여 드려야 되는데 그걸 준비하는 게 너무 좀 제가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디도스를 준비하는데 디도스를 말을 하면 한 시간 안에 다 말할 수 있는 건데 제가 너무 큰 욕심을 부렸고 큰 욕심을 부르다 보니까 큰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툴을 통해서 어떻게 디도스 공개하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거 준비하는 시간이 만만치 않아서 좀 시간을 많이 낭비한 것 같아요 그 때문에 제가 해야 될 우리는 이제 정보 보완 기사 시험에 합격하면 되는 거지 뭐 해킹을 뭐 잘하고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제가 너무 이제 그런데 신경을 뺏기다 보니까 저도 피곤하고 제대로 전달도 하지 못하고 별로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그냥 디도스 끝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 강의가 별로 마음에 안 드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늘 끝내려고 합니다 제가 할게요 저번 시간에는 이제 디도스 공격의 폼 형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번에는 이제 세부적인 기술들 공격 기술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거든요 지금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건 어떤 거냐면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 말고 이제 좀비 좀비가 이제 우리가 PC가 될 수 있고 IoT가 인터넷 오브 싱이 있잖아요 뭐 카메라 아니면 뭐 하여튼 이런 것들 모든 기기를 인터넷이 되는 모든 기기들 이런 애들 지금 이제 PC를 두고 얘기하면 이 PC를 내가 좀비로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얘를 통해서 얘를 빅팀 피해자를 공격할 건데 이때 어떤 방법으로 공격할 것인가 이걸 이제 선택하는 거죠 그 공격 방법이 상당히 다양하다는 거죠 이제 디도스를 공격할 때 좀비가 빅팀을 공격할 때 어떤 방법으로 공격하는지 그 종류에 대해서 오늘 배운다는 거죠 근데 디도스를 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뭐 하나의 공격만 디도스 공격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공격들을 조합을 해서 공격을 하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디도스 공격할 때 네트워크 기반 공격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대역폭을 공격하는 거죠 대역폭을 공격하는 거죠 대역폭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기반이 있는데 애플리케이션 기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우리가 지금 윈도우에 들어와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을 실행시켜서 볼 수 있잖아요 이제 그 단계 그 단계를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기반을 공격하는 것은 대역폭 공격이라고 하는 거고 애플리케이션 기반을 공격한다는 것은 서비스를 못하도록 하는 서비스 방해 공격이라고 하는 거죠 두 개 크게 디도스는 대역폭 공격과 어떤 거 서비스를 못하도록 하는 그런 공격을 둘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디도스 공격할 때 스텝 1, 2, 3, 4가 있어요 처음에 스텝 1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대역폭을 고갈시키는 공격들을 먼저 진행을 시키죠 요즘 최신 나온 디도스 공격들이 이렇게 공격을 한다는 거죠 첫 번째 UDP 플로딩 그 다음에 ICMP 플로딩을 통해서 먼저 1차적인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역폭을 고갈시키는 거죠 대역폭을 고갈시키면 해선을 고갈시키는 거잖아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pc 가 있어요 pc 가 이렇게 pc 가 있으면 우리가 pc 와 pc 가에는 우리가 로컬 레이러 네트워크에서는 이더넷을 쓰잖아요 이더넷 로컬 레이러 에서 랜 에서는 근데 웬에서는 인터넷 같이 웬에서는 쓰는 게 뭐 hdlc, ppp, 프레임 릴레이 프레임 딜레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세 가지 쓰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더넷도 많이 쓴다고 했죠 웬에서 이더넷도 그건 뭐냐면 이 두 개를 연결할 때 물리적인 선으로 연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랜에서는 이 선을 랜선이라 하잖아요 랜선 옛날에는 이게 대역폭이 100메가 밖에 안 됐다고요 100메가 근데 지금은 펭기가 뭐 백기가 이렇게 랜선의 그 대역폭이 커진 것들이 많아서 옛날에는 이더넷은 랜에서만 쓸 수 있었는데 지금은 웬에서도 쓸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더넷 hdlc, ppp, 프레임 릴레이 이것들은 레이어 2를 말하는 거죠 데이터 링크 계층 잊으시면 안 돼요 지금 제가 말하는 이더넷 hdlc, ppp 이건 이 계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험을 잘 합격하시려면 기본이 탄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할 때 내가 지금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이 이더넷이면 이더넷이고 그 다음에 hdlc 우리가 시스코 장비를 쓰면 hdlc, ppp, 프레임 릴레이 이게 이제 바뀐다는 거죠 이 부분은 데이터 링크 계층이고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거 항상 연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udp 플로딩 icmp 플로딩을 통해서 대역폭 고갈을 시키는 거죠 1단계 네트워크 기반 공격 큰 패키 사이즈 공격을 통한 대역폭 고갈 목표죠 대역폭이라는 게 뭐예요 라인이 100메가 밖에 안 되는데 이 라인의 순간적으로 지나갈 수 있는 데이터가 100메가 밖에 안 되는데 1기가, 10기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랜서는 그걸 수행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대역폭을 고갈시켜 버리면 적법한 사용자가 그 서버를 이용하고 싶을 때 이미 대역폭이 고갈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한단 말이에요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공격으로 말하는 거고 스텝 2는 애플리케이션 기반 공격이요 이 씬이 뭐예요 tcp 그래서 tcp 계층에서 쓰는 플렉이잖아 씬 그 다음에 에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핀, 피니쉬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공격을 통해서 커넥션 고갈이죠 커넥션 여기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대역폭 고갈과 커넥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물론 다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나 모르면 높아시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죠 대역폭 고갈을 한다는 것은 이런 말이죠 이게 컴퓨터가 있어요 컴퓨터하고 일반적으로 이건 내 컴퓨터죠 내 pc 제 윈도우고 얘는 뭐예요 제가 다음을 얘기하면 다음이라고 그러죠 웹서버죠 웹서버 이것도 이제 랜선이든 아니면 왼선이든 이렇게 선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UDP 플로딩 ICMP 플로딩은 엄청난 데이터를 여기에 써서 얘가 100메가 밖에 안 되는데 한 1기가의 데이터를 넣어버리면 이 라인은 완전히 정지가 돼서 더 이상 정상적인 정의적 신호를 보낼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이제 대역폭 고갈인 거죠 100메가 밖에 일시적으로 100메가 밖에 데이터를 보낼 수 없는데 순간적으로 1기가 10기가 되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이 선으로 라인으로 보내는 거죠 그럼 얘는 목통이 돼버리는 거죠 정상적인 서비스를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단계는 커넥션인데 어떤 경우냐면 우리는 쓰레이엔드 세이킹을 하는 거죠 쓰레이엔드 세이킹 어떤 거냐면 제가 웹 서버에 들어갈 때 웹 서버는 정상적인 사용자인지를 검증을 해서 그 사용자들하고 콘넥시이라는 것을 연결해요 그때 쓰는 게 쓰레이엔드 세이킹 핸드 세이킹 제가 글자를 잘 못 써서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쓰는 거고 쓰레이엔드 세이킹이 어떤 거예요 두 컴퓨터 간에 이 컴퓨터의 연장선으로 봐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먼저 신을 보내고 그 다음에 신 에크를 보내고 에크를 보내는 게 쓰레이엔드 세이킹이잖아요 이러면 내하고 다음 웹 서버하고 신뢰적인 관계 트러스트 관계가 설정이 되는 거고 그랬을 때 다음에서 커넥션 하나 연결하는 거죠 이 커넥션 하나는 나하고 다음 웹 서버하고의 정보들을 기록해 놓는 거죠 우리 둘만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다음에 웹 서버에 접속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커넥션이 또 하나 생겨서 그 사람과 다음 간에 이렇게 서버들이 이렇게 어떤 정보들을 관리해야 하죠 이때 우리가 이걸 커넥션이 아니라 커넥션 그래서 TCP 플러그가 있는데 심 플러그 핀 에크 리셋 이런 여러가지 푸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커넥션 연결한 후에 쓰는 명령어들인데 이렇게 해서 웹 서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웹 서버가 동시에 정말 동시에 사람들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인원이 100명 200명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100명 200명인데 이 공격은 여러 명의 디도스니까 여러 군데 좀비들이 동시에 접속하는 거죠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수가 100명 200명 밖에 안되는데 300명 400명이 동시에 이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커넥션을 고갈시키는 거고 커넥션 초과드 했잖아요 이러면 다음 웹 서버가 정상적인 서비스를 할 수 못한다는 거죠 이거에 대한 공격들을 한다는 거죠 스텝스 이게 애플리케이션 기반 공격 바벽 세션 기반 관리 장비 애플리케이션 스위치 이걸 통해서 막을 수 있다는 거고 세션 및 커넥션 고갈 커넥션 고갈 하는 거죠 제가 저는 이해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 이 정도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조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3단계는 뭐냐면 1단계 공격 주고 2단계 공격 주고 3단계는 TCP 플래그 기반 공격이죠 씬 에크 에크 핀 리셋 푸시 에크 그러니까 TCP 기반의 플러그가 있었거든요 씬 플러그 에크 플러그 핀 플러그 리셋 플러그 푸시 플러그 이것들을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 플러그들을 보내는 거죠 한 번은 씬을 보냈다가 한 번은 에크를 보냈다가 한 번은 리셋을 보냈다가 이런 거죠 이 공격의 특징은 뭐냐 이건 이제 3A 핸드 셰이킹이 되는 거죠 근데 얘는 3A 핸드 셰이킹이 되는 거고 얘들은 그냥 3A 핸드 셰이킹이 되지 않는 상태 3A 핸드 셰이킹이 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막 날리는 거예요 에크 날리고 원래는 씬 날리고 씬 날리고 씬 에크 날리고 에크 날리면 3A 핸드 셰이킹이 되는데 그냥 뒤도수가 여러 군데에서 PC에서 그냥 얘는 푸시 날리고 얘는 에크 날리고 얘는 리셋 날리고 이렇게 막 날리는 거죠 그러면 이 웹 서버 다음에서는 3A 핸드 셰이킹이 됐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얘들은 3A 핸드 셰이킹이 되지 않는 애들이죠 그랬을 때 이제 얘들은 서비스를 막아야 되는 어떤 작업들을 해야 되잖아요 이건 다음에서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CPU를 써야 되는 거고 CPU를 써야 되는데 이게 한 개 두 개일 경우에 CPU 쓰는 것은 별 무리가 없지만 동시에 1만 개 2만 개가 이런 식의 장난을 쳐서 들어온다면 이 CPU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이걸 처리하는데 할 거고 서비스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게 되는 거죠 마지막 4단계가 HTTP 플로딩 기반 공격을 하는 거죠 1단계 공격했는데 얘가 목통이 안 됐어 2단계 공격을 또 하고 2단계 공격을 했는데 목통이 안 됐어 3단계 공격을 하고 3단계 공격했는데 또 목통이 안 됐어 마지막 4단계는 HTTP 플로딩 공격을 하는 거죠 HTTP 플로딩 제가 이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잘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차이점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다시 할게요 어떤 이해냐면 이런 이해죠 자 이거요 어떤 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거냐면 이거의 차이점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어떤 차이점이냐면 대역폭 이거 그 다음에 심플로딩 이거 그 다음에 이거의 차이점 그 다음에 HTTP 이거의 차이점 이 네 개의 차이점 대역폭에 말씀드렸죠 제가 있고 무수히 많겠죠 뒤졌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애들이 좀비라는 거죠 좀비 그 다음에 다음이라는 웹서버가 있어요 연결을 할 거죠 연결을 하는데 얘한테 접속을 하는데 얘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엄청나게 큰 데이터를 그냥 보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얘하고 연결됐을 때 얘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100메가인데 아무 의미 없는 데이터를 100메가 이상 보내는 거죠 얘도 100메가 보내고 얘도 100메가 보내고 수많은 애가 100메가 보내면 지금 다음에서 연결되어 있는 이 랜선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한다고요 랜선이 정기적 신호가 얘가 받아들일 수 있는 용량이 10기가인데 10기가인데 기도수 공격해서 100메가씩 보내니까 이 10기가를 초과하는 정기적 신호가 그냥 한 번에 와버리는 거예요 그 랜선에 그 랜선은 제대로 정상적인 작업을 못한다 이걸 대역 공격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심플로딩 심플로딩의 공격이 뭐냐면 많은 좀비들이 있어요 좀비들 컴퓨터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게 다음 웹 서버예요 자 이거하고 연결할 때 얘들은 쓰레인 핸드쉐킹을 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신 그 다음에 얘가 신에크 보내는 거죠 신 에크 마지막으로 얘가 얘한테 신 아니 에크 이렇게 보내면 쓰레인 핸드쉐킹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 둘의 관계는 트러스트 관계가 되는 거예요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죠 얘가 얘를 믿고 웹 서버가 얘를 믿는 거예요 그럼 얘도 똑같이 어떻게 한다 신 신 에크 에크에서 무수히 많은 디도스 공격을 할 때 얘들이 심플로딩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웹 서버가 동시에 그 커넥션 이게 커넥션을 맺는다는 말이고 커넥션 연결을 만든다는 거고 연결에 대한 정보 세션 정보들을 이제 이 컴퓨터 웹 서버는 기록을 하는 거죠 컴퓨터 하나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 컴퓨터에 대한 커넥션 정보 이게 세션 정보죠 커넥션 연결 정보 세션 정보 세션 정보를 커넥션을 연결한다는 말이고 연결됐죠 신뢰적인 신뢰적인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결된 정보들 얘 정보 얘 정보를 기록해 놓는 거죠 이렇게 근데 얘가 세션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게 한 100개 정도밖에 되지 못한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디도스 공격이 PC가 100개가 아니라 1000개 만개 한 만개씩 2만개 3만개 6만개 이렇게 공격 10만개 정도가 공격을 하잖아요 그럼 얘가 이 웹 서버가 커넥션 정보를 다 만들지 못한다고요 커넥션 정보를 다 만들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심플로등은 이렇게 트러스트 관계를 한 만개 2만개 해버리면 얘가 어떻게 되냐 커넥션이 없어지는 거죠 100개밖에 못 만드는데 100개를 다 채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사용자가 웹 서버를 접속 다음에 웹 서버에 접속해서 어떤 뉴스를 보고 싶을 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커넥션을 고가시켜 버리는 거죠 고가시킬 뿐만 아니라 얘의 시프위는 밀려드는 이 신 심플로딩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시프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갈 거고 나중에는 다운될 거라고 이게 이제 심플로딩 공격이에요 TCP 플래그 이건 뭐냐 TCP 플러그에요 TCP 플러그는 심플로딩은 차이점은 뭐냐면 플래그를 사용하는 플래그 씬플래그 씬도 있고 에크도 있고 핀도 있고 피니쉬 할 때 핀 리셋 할 때 RST 그 다음에 푸시할 때 PSH 인가 아튼 푸시 데이터 보낼 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얘의 특징이 뭐냐면 씬플로딩은 쓰레이리핸디쉐이킹을 훅 거친 후에 씬 씬에크 씬 거친 후에 그 다음에 데이터를 보내는 거에요 신뢰적인 관계를 맺은 후에 데이터를 막 보내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신뢰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그냥 씬을 보냈다. 어떤 컴퓨터는 씬을 보내고 어떤 컴퓨터는 에크를 보내고 어떤 컴퓨터는 핀을 보내요. 그러면 웹서버에서 지금 이 컴퓨터가 나하고 커넥션이 맺어져 있는지 신뢰성 있는 관계인지를 찾아볼 거예요. 그럼 신뢰성 있는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하고 관계가 아닌데 얘가 씬을 보냈기 때문에 얘는 지금 나한테 해코지하고 있다고 해서 끊어야 된다고요. 끊어야 된다고. 그러면 이런 작업을 할 때 CPU를 쓰게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생각을 해서 너는 나하고 신뢰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너를 끊겠다. 그런데 이게 한 대, 두 대면 CPU도 무리 없이 끊을 수 있지만 얘가 10만대가 동시에 이런 장례를 하면 10만대를 얘가 다 검사를 해서 다 끊어야 된다고. CPU를. 이때는 이제 커넥션, 세션은 만들어지지 않죠. 왜냐하면 비신뢰적이니까 웹서버에서 세션 정보를 기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에크, 에크 이걸 통과해야지만 메모리에 이걸 만들거든요. 이 두 정보를 기록하는데 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냥 해코지하는 거니까 이런 걸 만들지 않는데 그래서 불필요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거죠. 불필요한 트래픽을 유지해서 CPU를 많이 먹게 만드는 거죠. 물론 대역폭도 구간시키고 이런 작업을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HTTP는 뭐냐. 얘는 HTTP는 뭐냐면 신을 끝나는 거죠. 신 어떻게? 이 컴퓨터하고 이게 10만대 정도 있어요. 이게 좀비가. 그 다음에 얘가 다음인데 얘가 기본적으로 얘는 3A 핸드쉐이킹을 꺼내요. 3A 핸드쉐이킹. 핸드쉐이킹을 거쳐요. 신, 신에크, 에크를 거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 서버한테 더 많은 걸 요청하죠. 어떤 게? 다음 서버이면 누스를 달라고 하는 거죠. 누스를 주세요. get. 좀 더 안전한 방법으로 post. get 포스트를 보면 어떻게 하는 거죠? 요청하는 거죠. 서버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서버한테 달라고. 이렇게 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그러면 HTTP 공격이 상당히 이 서버한테 가장 큰 작업을 시키는 거예요. HTTP 공격이. 그래서 마지막에 HTTP 공격을 한다는 것은 웹서버가 가장 많은 CPU와 가장 많은 메모리와 가장 많은 대역폭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격이 가장 무서운 공격이라는 거죠. 이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get 플로딩 공격 이런 것들이 이 공격들인데 이런 공격들은 정말 하는 거죠. 그래서 디소스 공격을 하면 지금 이 디소스 공격을 할 때 얘는 UDP다. 아니면 신이다. 아니면 TCP 플러그 플로드 이런 공격이다. 아니면 HTTP 공격이다.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커넥션 고갈이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제부터 이제 들어갈게요. 비정상적 세션 연결. 세션 연결 필요 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TCP 심플로딩 TCP 심패킷을 기반으로는 디도스 공격이야. 디도스 공격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좀비들이 TCP 심플로딩 TCP 심, TCP 심, 신, 신, 신을 이렇게 호출하는 거예요. TCP 계층 중에서 심플렉을 넣어서 보내는 거죠. 이렇게 좀비들이. 이 공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심플레그, 심플레그를 가득하게 발송한다. 이런 거죠. 심플로그를. 그러면 TCP의 심플레그 패킷을 가득하게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TCP 세션 성립 대기. 그러면 이런 거죠. 이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좀비예요. 그 다음에 이게 웹서버예요. 이렇게 씬을 보내는 거죠. 씬. 뭘로? TCP. 여기에다가 씬을 쳐서 넣는 거죠. 그럼 얘는 씬웨크를 보낼 거 아니에요. 씬웨크. 이렇게 맞죠? 쓰레헨디세이킹 하려고. 그런데 얘는 어떻게 해버리는 거죠? 리셋시켜버려요. 리셋. 리셋. 이렇게 쉽게 끊어버리는 거죠. 이게 하프오픈이라고 부르거든요. 하프오픈. 이게 하프오픈이에요. 그럼 풀오픈은 어떤 거냐면 풀오픈은 이렇게 하는 거죠. 씬 보내고 씬웨크 보내고 마지막에 에크. 이렇게 보는 게 풀오픈이고 이렇게 돼버리면 얘가 이제 이 컴퓨터의 정보를 자기 메모리의 기록, 세션에 기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쓰레헨디세이킹을 거치면 이 컴퓨터에 대한 정보를 얘가 100% 알고 있다는 거죠. 맞죠? 그리고 소스 IP도 안다는 거죠. 역추적하면 얘를 역추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프오픈 같은 경우 이런 경우죠. 씬을 보내고 얘가 씬에크를 보내고 에크를 보내요. 그래서 리셋을 보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쓰레헨디세이킹을 안 하겠다는 거죠. 씬 보내고 씬에크 보냈는데 얘가 리셋해서 보내면 얘가 이제 끊어버려요. 이걸. 그래서 세션을 만들지 않아요. 세션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히스토리가 남지 않아요. 컴퓨터에 히스토리가. 그럼 역추적할 때 얘를 역추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프오픈 같은 걸 자주 써요. 하프오픈. 내 신분을 나의 신분을 너한테 알려주기 싫다. 이때는 쓰레헨디세이킹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쓰레헨디세이킹하면 얘의 정보들이 다 남기 때문에 안 되고 리셋으로 끊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얘가 이제 리셋을 끊었기 때문에 얘는 비정상적인 애니까 로그에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럴 때 쓰는 거죠. 이런 해코지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거냐. 가부하를 써보고 가부하를 보내고 CPU를 막 쓰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방어를 하기 위해서 TCP 심패키 정상 여부를 디더스 대응 장비에서 검증하는 기법 정상적인 TCP 연결 요청 통과 비정상적인 TCP 연결 요청 차단 뭐 이런 건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인계치 기반의 디더스 공격 방어 인계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요. 내가 웹서버가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의 수가 100개다 하면 100개를 인계치로 보고 100개 이상이 오면 끊어버리는 거죠. 100개 이상부터는. 이게 인계치라는 거죠. 그런 말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의 컴퓨터가 동시에 웹서버에 접속할 때 한 번만 들어와야 됩니다. 이런 인계치를 통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들어와도 다섯 번 하나의 컴퓨터에서 나한테 동시에 들어올 수 있는 다섯 번인데 하나의 컴퓨터가 나한테 열 번 이렇게 들어온다. 이런 것들은 끊어버려. 이런 인계치 가두한 TCP신을 요청하는 출발자 IP를 차단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웹서버가 자기 자신을 부화하는 거죠. 이런 것. TCP신 위에 플로딩 이게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에 심플로딩이 뭐예요? 쓰레기 핸드쉐킹을 한 심플로딩이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심플로딩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쓰레기 핸드쉐킹을 거친 심플로딩이고 그래야지만 쓰레기 핸드쉐킹을 거쳐야지만 커넥션이 생기고 커넥션이 생겨야지 세션 정보들이 기록되니까 얘는 쓰레기 핸드쉐킹을 거친 거고 여기서 말하는 T신 플로딩은 뭐예요? 쓰레기 핸드쉐킹을 거치지 않는 그냥 일반적인 신 이걸 말하는 거죠. 이 공격이요. TCP신 플레그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공격을 말하는 거예요. 이 공격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공격을 말하는 건데 이 두 개는 같은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두 개는 TCP 뭐야 플레그 플로딩 공격이요. 그래서 얘는 신 플로딩을 신하고 이게 한 거고 나머지는 에크 푸시 에크 핀 리셋 어전트 이걸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하고는 좀 틀리다는 거 이거하고 좀 헷갈리지 말아달라는 거 이걸 설명한 거라고 이거 얘는 쓰레기 핸드쉐킹을 거치지 않고 그냥 플래그들만 보내는 거예요. 플래그들만 그래서 이거하고 좀 이거하고 이 공격하고 이거의 공격은 헷갈리지 말라고 얘는 쓰레기 핸드쉐킹을 거친 후에 했고자 하는 거고 얘는 TCP 플로드는 그냥 쓰레기 핸드쉐킹을 거치지 않고 그냥 그냥 찔러보는 거예요. 필요하전 트래픽을 유발시키는 거죠. 이거하고 이거 이것도 같은 거예요. 같은 거니까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해에 대한 설명도 똑같은 거니까 볼 필요 없어요. 똑같은 거니까 TCP 콘넥션 플로딩 이런 것들은 이런 용어들은 TCP 콘넥션 콘넥션을 이룬다는 거잖아요. 심플로딩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이건 이제 정상적인 세션 연결 공격 TCP 콘넥션 플로딩이나 TCP 심플로딩이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오는 TCP 콘넥션 플로딩 이게 TCP 콘넥션 플로딩이라는 거죠. 이게 용어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걸 심플로딩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여기에 있는데 얘를 심플로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얘하고 얘의 차이점은 아시겠죠. 이게 3핸드쉐킹이 거친 후에 해코지하는 거고 얘는 3핸드쉐킹이 거치지 않고 그냥 플래그 가지고 장난치는 거고 그래서 이에 대한 정확한 용어는 TCP 콘넥션 플로딩이라는 거고 그래서 이거나 TCP 콘넥션 플로딩이라는 거나 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다 안 썼도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TCP 3핸드쉐킹 과정을 가도하게 유발해서 서비스 과부하를 야기 이거에 대한 얘기를 아까 했죠. 콘넥션 고갈을 시키는 거 증상은 TCP 심플레그 패킷을 가도하게 발성하고 TCP 세션 성립 대기 3핸드쉐킹을 하는 거죠. 서버를 과부하를 야기시키는 거죠. 방어는 TCP 심패키 정상 여부를 똑같은 말이에요. 인계치 이런 말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거잖아. 이것도 아 이거 아니다. 죄송해요. 이거 다시 할게요. 정상적인 TCP 세션을 지속적으로 연결 서버의 세션 처리 자원을 고가시켜서 정상적인 세션 연결을 방해해. 정상적인 사람이 서비스 받으려고 세션을 체결하려고 했는데 이미 다 체결돼서 세션을 대상 만들 게 없어서 정상적인 사람들이 서비스를 못 받으려고 만드는 거. 종류는 TCP 세션 연결을 유지하는 도수 공격 TCP 세션 연결 해제를 반복하는 도수 공격 이렇게 여러 가지 공격을 한다는 거죠. TCP 세션 연결 후 정상적인 트랜지션처럼 보이는 트래픽 발송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들은 방어는 정상적인 TCP 세션 연결 이후 정상적인 트랜지션이 수행되는지에 대해서 검증해서 정상적인 트랜지션의 경우에는 서버로 전달하고 아닌 경우는 TCP 세션 연결만 수행할 경우 서버 전달 차단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이거죠. 자 얘가 좀비예요. 좀비 그 다음에 얘가 웹서버예요. 웹서버 자 이렇게 하는 거죠. 기존에 이런 방식은 어떤 거냐면 얘가 싱크 얘가 씬해크 에크 이렇게 연결시켜 놓고 얘가 해고자 하는 다른 작업들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걸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런 구조를 바꾸는 거죠. 좀비 웹서버 이 사이에 뭘 준다? 방압역을 주는 거죠. 방압역 맞죠? 아니면 F스위치 L7스위치 이렇게 둬서 연결을 먼저 해요. 신 신 에크 에크 이렇게 해서 얘가 판단하는 거예요. 아 얘는 정상적인 애다 아니다 라는 판단해서 정상적인 애가 아니면 얘가 끊어버리든가 만약 정상적인 애가 웹서버한테 그 정보를 주는 거죠. 그때 이제 웹서버에서 세션 정보들을 메모리에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통해서 검증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HTTP 갭플로딩 이거 아주 중요한 거죠. 갭플로딩 하는 거예요. 갭플로딩 HTTP 3A 핸드쉐이키 이후에 TCP 커넥션 플로딩 이거 제가 다 읽지 않아도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번 읽어보면 제가 그래서 HTTP 갭플로딩이 어떤 건지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HTTP 이게 GET 우리가 보려는 게 이게 2계층 3계층 4계층이 아니라 7계층을 보려는 거죠. HTTP 계층을 보려고 하는 거죠. 갭플로딩 이 정보를 보려고 하는 거죠. 얼마나 많은 갭들이 오가는지 알 수 있겠죠. 제가 찾고 싶었던 갭이 하나 있거든요. 이거 갭 방식 어떤 거냐면 로드.php 라는 파일이 있어요. 이 파일에 랭기지는 코리아고 모듈은 ext고 이런 정보들을 보내는 거예요. 이게 갭 방식이고 갭 방식이요. 그리고 방식은 포스트 방식이 있고 갭 방식이 있어요. 중요한 게 포스트 방식이 있고 갭 방식이 있는데 이건 이제 HTTP 7계층 어플리케이션 보완을 할 때 자세하게 설명드릴 건데 우선 갭 방식이 있고 포스트 방식이 있고 포스트 방식이 더 보완적으로 뛰어나다 라는 걸 이해하고 계셔야 되고 포스트 방식은 이 뒤에 나오는 이 부분들을 보이지 않도록 처리해 준다. 갭 방식은 이걸 개나 소나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니까 중요 정보들을 남들한테 보여주느냐 말으냐 남들한테 보여주는 것은 갭 방식 남들을 못 보게 하는 것은 포스트 방식 그래서 포스트 방식이 보완적으로 더 뛰어나다. 이런 말씀을 해드리는 거죠. 이런 갭 방식을 계속 보내는 거죠. 갭 방식 이 갭플로딩 이런 것들을 몇만 대에서 이런 명령어들 이 똑같은 명령어들을 몇만 대가 똑같은 명령어들을 계속 호출하는 거예요. 계속 호출하는 거예요. 얼마나 웹서버가 힘들겠어. 그거 이제 갭플로딩이에요. 이걸 막는 방법은 뭐냐면 인계치를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TCP 연결 요청의 인계치 값과 HTTP GET 요청의 인계치 값을 해서 인계치보다 크면 막는 거죠. 그래서 그 인계치가 어떤 거냐 인계치는 여러 개가 될 수 있어요. 하나의 그러니까 좀비 하나의 좀비가 반시간 안에 엄청나게 많은 하나의 IP에서 갭 요청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 인계치보다 많이 들어온다. 그럼 그걸 끊어. 그리고 갭플로딩인데 이런 거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이 하나를 보고 얘기하면 이게 좀비 이게 웹서버인데 이 하나가 GET이란 요청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이 하나가 그러면 얘가 인계치를 설정해서 하나의 IP에서 갭 요청이 일시적으로 5회 이상 온다. 얘는 악의적인 애다. 그래서 끊어. 다 끊어버려. 이런 인계치를 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제가 갑자기 설명하다가 하나가 하나를 또 잊어버렸는데 내가 뭐 하려고 했다. 넘어갈게요. 우선 이렇게 해서 GET을 끊는 인계치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더 있었는데 아니면 이런 거죠. 이제 생각났어요. 요청을 하는데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경우죠. 많은 컴퓨터가 이거하고 똑같은 형태로 다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만대가 이 똑같은 유형으로 나한테 호출하는 거예요. 똑같은 유형으로 이 똑같은 유형으로 그러면 얘는 쉽게 할 수 있죠. 아 똑같은 유형으로 똑같은 얘가 만대에서 똑같은 유형으로 나를 호출하더라. 그럼 그거 다 끊어버려요. 그 만대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이거죠. GET 플로딩 자 그리고 다이나믹 HTTP 리퀘스트 플로딩이 뭐냐면 얘는 어떤 거냐면 얘처럼 만대에서 얘하고 똑같은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놈은 로드.php를 부르고 한 놈은 로드.php 부르고 한 놈은 다른 페이지를 부르고 만대가 다 다른 걸 요청하는 거예요. GET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웹서버에서 잡기는 더 힘들 거 아니에요. 그때 하는 게 뭐냐 다이나믹 HTTP 리퀘스트 플로딩이에요. 디더스 공격할 때 디더스 공격하는 애들이 상당히 많은데 애들이 힘든 것은 개념이 힘든 게 아니라 이름이 다 똑같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고 그래서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거 같고 저게 저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특징적인 것들을 기록을 해서 그걸 이제 노트에 정리해서 그 가지고 다니면서 시간할 때마다 파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헷갈리지 않는다는 거죠. 자 GET 플로딩 위드 캐시 컨트롤 캐시 컨트롤 HTTP CC어택 이란 말하고 똑같죠. 캐시 컨트롤 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설명을 드리면 이 좀비들이 있어요. 좀비들이 좀비라고 하지만 정상적인 사연이 되고 웹서버가 있어요. 웹서버 이거 웹서버야. 그 다음에 캐시 서버가 있어요. 캐시 서버가 여기 캐시 서버가 캐시 서버 그 다음에 여기 캐시 서버가 또 있어요. 캐시 서버 얘는 이미지만 가지고 있는 캐시 서버 얘는 파일들만 가지고 있는 캐시 서버 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요청을 하면 웹서버에서 있는 정보는 이렇게 주는 거고 그리고 이미지 같은 경우는 얘가 주고 그 다음에 파일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분산했어요. 이러면 속도가 빨라지는 것 같거든요.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근데 캐시 컨트롤이라는 플러그가 있어요. 이 캐시 컨트롤을 안 쓰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캐시들을 못 쓰는 거예요. 웹서버가 이미지도 줘야 되고 이렇게 줘야 되는 거죠. 이게 가져와서 이렇게 줘야 되는 거고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웹서버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웹서버가 성능이 줘야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원래는 이런 식으로 캐시 서버를 이용해서 이렇게 줄 수 있는데 그럼 속도가 빨라지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웹서버에서 모든 걸 다 알아서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사용자가 얘가 요청을 할 수 있다고 얘가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뭘 통해서 캐시 컨트롤이라는 애를 통해서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보면 캐시 컨트롤이라는 헤드 옵션값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요청을 할 때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요청을 할 때 캐시 여기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포 프로토콜 있잖아요. 이게 헤더예요. 헤더 여기 보시면 헤더 옵션값이죠. 헤더 옵션값 헤더 옵션값 이게 헤더예요. 헤더 헤더 정보 여기에 캐시 컨트롤이라는 애를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에 노 캐시하면 나는 캐시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내가 설정한 거예요. 그럼 이제 웹서버는 죽어나는 거죠. 제가 이미지도 보여줘야 되고 파일도 보여주고 너무 서비스 해줘야 될 게 많다 보니 서버가 서비스 하기 힘들어지는 거죠. 이게 헤더인데 헤더 옵션인데 호스트 이게 옵션이죠. 겟 옵션이죠. 캐시 컨트롤 옵션이죠. 이런 옵션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건 이제 7개층 할 때 애플리케이션 이건 보완할 때 이제 설명드릴 거고 보면 이 옵션값과 옵션값은 뭘로 구분된다? 슬래시 r 슬래시 이거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알죠? 헤더에 옵션과 옵션간의 분리는 슬래시 r 슬래시 n으로 한다. 이거 만약 이게 없어버리면 웹서버는 이걸 해석하지 못한다. 뭐가 나올 때까지 슬래시 r 슬래시 n이 나올 때까지 해석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했고자 하는 애들 상당히 많다. 웹서버의 부하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캐싱 서버를 운영하는데 요청이 많은 데이터는 캐싱 서버에서 응답하도록 만드는 거죠. 노캐시로 만들어버리면 웹서버는 캐시를 사용하지 않고 응답해야 되므로 웹서비스를 해야 될 일이 많아져서 부하가 증가되는 거죠. HTTP 메시지의 캐시 옵션을 조작하는 거죠. 이거 노캐시라고 방어, 지정된 웹페이지를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공격 웹방어병을 통한 HTTP 요청 패턴의 방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지정된 웹페이지를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공격 이것도 뭐 데플로딩하고 똑같잖아요. 똑같은 페이지 어쨌든 나오면 찔러면 되는 거죠. 다이나믹 아까 설명했죠. 아까 HTTP 이거 할 때 똑같은 놈을 보내는 게 아니고 하나는 로드.ph를 보내고 하나는 샘플.ph를 보내고 이렇게 다양하게 공격하는 거죠. 이거 여기까지 했고 데플로딩까지 했고 마지막으로 이걸 하는 거죠 헤더 옵션 헤더 옵션 아시죠? 헤더 옵션 기억나시죠? 어떤 건지? 헤더 옵션 이 부분 HTTP 하이퍼 텍스트 트랜퍼 프로토콜 여기에 이 부분들 이게 헤더잖아요. 헤더 옵션 헤더고 이것들이 옵션이잖아요. 옵션 옵션 이 하나하나가 옵션이잖아요. 그리고 옵션과 옵션 간의 그분은 뭘로 한다? 슬래시 R, 슬래시 N로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슬래시 R, 슬래시 N 이것 다 옵션이죠. 옵션들이에요. 이것들 이것들 다 공부할 거예요. 나중에 옵션, 옵션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헤더라고 부릅니다. 헤더 그래서 헤더하고 옵션 용어를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세 가지가 있죠. 슬로우 HTTP 도스 포스트 그 다음에 슬로우로리스 슬로우로리스가 찾아보시면 동물을 가르켜요. 동물 동물을 가르치는데 슬로우로리스가 상당히 엄청나게 느린 동물이에요. 행동이 군뚜다는 거죠. 그래서 슬로우로리스라고 이름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슬로우 HTTP 리드도스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죠. 이 세계도 상당히 힘들어요.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들을 나중에는 다 잊어버릴 거예요. 특징적인 것들 이것들은 시험치기 전까지 계속 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헷갈려서 못 봐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맞추겠어요. 다 헷갈린다니까요. 슬로우 HTTP 포스트 도스는 이 그림 하나를 외우셔야 돼요. 옵션 중에 콘텐츠 랭스라는 게 있어요. 콘텐츠 랭스 이 옵션 중에 콘텐츠 랭스라는 게 있어요. 여기는 없잖아요. 어쨌든 간에 여기에 콘텐츠 랭스라는 게 있다고 쳐요. 얘를 2만으로 해서 보내요. 2만. 2만은 즉슨이 뭐냐면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어떤 데이터를 보낼 게 있어요. 데이터를 보낼 건데 얼만큼 보낸다? 2만 바이트를 보낼 게 있어요. 2만 바이트를 근데 2만 바이트를 한 번에 보내면 되는데 얘는 슬로우 HTTP 포스트 포스트로 보낸 거죠. 포스트 데이터를 보내는데 게스로 보내는 게 아니라 뭐로 보낸다? 포스트로 보내는데 어떻게 보낸다? 한 바이트씩 저는 한 바이트 한 바이트씩 한 바이트씩 한 바이트씩 그리고 속도도 느리게 1초에 한 바이트씩 보내요. 1초에 한 바이트 그래서 길게 잡는 거죠. 길게 컨디션을 유지하는 거죠. 웹서버는 이것 때문에 처리할 양이 많아지는 거죠. 이런 공격이 슬로우 HTTP 포스트 공격이에요.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슬로우 포스트 슬로우 포스트인데 포스트로 데이터를 줄 거란 말이에요. 포스트로 데이터를 줄 건데 상당히 많은 데이터를 줄 것처럼 콘텐츠 랭스를 유지해서 나는 2만 바이트를 줄 거라고 콘텐츠 랭스의 옵션을 변경을 하고 실제로 보내는데 2만 바이트를 보내는데 한 바이트씩 한 바이트씩 아주 천천히 보내는 거죠. 포스트 보낸다. 이렇게 하는 거고 슬로우로리스 슬로우 HTTP 헤더 도수 슬로우로리스 슬래스 R 슬래스 N 라고 하는 거죠. 이거 슬로우로리스 하면 슬래시 R 슬래시 N 이것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슬로우로리스 슬로우로리스 슬로우로리스는 뭐냐 이거죠. 자 콘텐츠가 나왔어요. 이 옵션이 나왔어요. 킵얼라이브 슬래스 R 슬래스 N을 줘야지 웹서버에서 아 이건 콘텐츠에 킵얼라이브를 이라는 정보를 나한테 준거라고 할 수 있는데 슬래시 R 슬래시 N을 안 주고 계속 엉뚱한 데이터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주는 거죠. 킵얼라이브 킵얼라이브 천천히 또 여기서 뭐 하여튼 이상한 문자들 계속 보내는 거예요. 이걸 안 보내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웹서버는 이게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전부 다 웹서버 가지고 복사해 놔야 돼요. 그런데 이게 2만바이 10만바이트를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안 주고 이거 안 주고 계속 이렇게 해서 웹서버하고 오랫동안 커넥션을 유지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오랫동안 연결되고 있는 실시간으로 연결되고 실시간 100개가 동시에 작업할 수 있는 게 100개밖에 없는데 이렇게 100개가 오랫동안 잡고 있으면 나머지 애들은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죠. 이렇게 잡아놓는 거죠. 이게 뭐다? 슬로우로리스 공격. 슬로우로리스 공격은 뭐다?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슬래시 R, 슬래시 N을 안 보내는 거야. 뭐 방어하는 방법은 방어불등을 통해서 세션 인계치. 그러니까 세션이 연결됐는데 너무 오랫동안 너무 오랫동안 세션을 잡고 있다. 너무 오랫동안 세션이 작업하고 있다. 그러면 그걸 끊어버리라.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방어는 공격자가 헤드를 천천히 전달하며 연결 시간을 지속시킴으로 연결 타임아웃을 연결 타임아웃을 지어낸 거죠. 의심스러운 것은 다 끊어버리는 거죠. 슬로우 http 리드 도스 리드. 윈도우 사이즈라고 있죠. 윈도우 사이즈 이건 이제 이걸 보셔야 되는 거죠. 윈도우 사이즈 이건 7계층을 보셔야 되는 거고 osi 7계층에 윈도우 사이즈 윈도우 사이즈 있잖아요. 이게 tcp 계층이죠. 트랜스포트 레이어니까 tcp 계층이죠. 여기에 윈도우 사이즈가 있어요. 윈도우 사이즈 어? 윈도우 사이즈를 영어로 주는 거죠. 윈도우 사이즈 어떤 거냐면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로 생각하시면 돼요. 윈도우 사이즈 영어로 고정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두 개의 컴퓨터가 있어요. 이게 공격자고 이게 좀비가 되겠죠. 좀비고 이게 웹서버에요. 웹서버 둘 간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인터넷이 사용자들이 많이 몰리다 보면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양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명만 쓰고 있을 때는 얘기에 한 명이서 1메가를 보낼 수 있다고 했는데 10명이 쓰다 보니까 한 명이 1메가씩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윈도우 사이즈를 100 바이트로 줄이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처음에는 1메가씩 데이터를 보낼 수 있었는데 이제 너무 혼잡되서 여러명이 쓰다 보니까 이제 이 선이 너무 혼잡되니까 윈도우 사이즈를 자동적으로 어떻게 바꾼다 100 바이트로 바꿔주는 거예요. 윈도우 사이즈 이제 1메가로 보냈다가 지금 이 랜선에 사용하는 사용자가 많으니까 지금 1메가 보내면 안 되고 데이터를 너무 소진시키면 안 되니까 100 바이트만 보내라. 그래야 안전하게 당신의 데이터가 알 수 있다. 이래서 100 바이트 윈도우 사이즈를 바꾸는데 이제 공격자가 의도적으로 자기가 이걸 스프핑 하는 거죠. 영어로 그래서 둘이 이제 이렇게 쓰레인 핸드 셰이킹을 했는데 0으로 주니까 데이터를 보내든 받든 못하는 거예요. 영어로 줬기 때문에 데이터를 안 보내는 거예요. 데이터를 보낼 게 내가 1메가가 있는데 윈도우 사이즈가 0이니까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메가를 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둘 간의 커넥션은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길게 유지시키는 거예요. 거의 보시면 알겠지만 뭐예요? 커넥션을 길게 이건 슬래시 R 슬래시 N을 보내줘야 되는데 안 보내서 길게 커넥션 연결시키는 거고 얘는 윈도우 사이즈를 0으로 그래서 지금 트래픽이 너무 분비니까 지금 데이터를 0으로 보내지 말라고 설정을 해서 둘 간의 연결을 커넥션을 길게 잡아주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ATTP 포스트도 얘도 데이터를 엄청나게 많이 보내야 되는데 한 바이트씩 보내서 길게 커넥션을 유지시키는 거죠. 그래서 CPU도 힘들게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이런 공격들이라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요. 제가 디도스 공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설명도 못 드리고 이해도 못 드렸지만 어쨌든 저는 이제 이 지도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저도 준비한다고 힘들었고 너무 큰 욕심을 부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공격 도구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설명해 드리려고 너무 큰 욕심을 부르다 보니까 준비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고 저도 준비하면서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영상도 찍지 않고 직장 끝나자마자 집에 와서 맨날 넷플릭스나 보고 이렇게 인생을 허비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나만의 반성을 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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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